오늘은 40분 전에 호스텔에서 만난 친구 가브리엘라 엘리메이슨 산제이 애니크리스랑 동굴 탐험을 갑니다. 라오스의 가평, 방비행이라는 지역입니다. 깊숙한 곳에 숨겨진 동굴입니다. 가는 길에 동굴에 어린아이가 있다. 고두가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동굴 안에 천연동굴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 한 번 해봐야지 해서 과감히 뛰어들었습니다. Is this the cave? This is supposed to be the directions. Let's go. I can't believe it. We're gonna break this. It's so nice to end up. I can't express that. It's pretty deep, right. Whose idea was it? To go to a f***** cave? I love that I don't know, fellas. 지금 이 쇼핑하지 못해 아멘, 이 쇼핑을 보고 싶었지 네 이 쇼핑은 그냥 쇼핑하지 않았어 쇼핑은 쇼핑하지 않았어? 이 쇼핑은? 네, 당연히 네, 당연히 쇼핑은 게 아니라 쇼핑은 게 아니라 쇼핑은 게 아니라 뭐지? 혹시 누가 쇼핑을 안에서? 아 아 아 윤도 이렇게 췄어 아 아 췄어 너로 이쁘게 굴러 우리의 아이들 나의 여기 여기 여쭤는 하ировать 그 문의 전경 future 여기서 나왔다 지나가다 네 여기 아직도 따뜻한 공원 하지만 이 공원은 이런 비교 nova Ooo 네 어센해서 어센имо 너무 여기 대해센 바닥에 보기를 근데 이 공원에 소빈 이 공원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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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자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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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 하하하하하 다 마시아 하하하하 하하 으하 어 우리 veil 하하하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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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공간에 가게 안 돼 저는 공간에 가게 안 돼요 제가 공간에 가게 안 돼요 네 ~~ That's the funny story that we can just teleport There's no way You guys are lyin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머니, 저 마이로ücht 알아요! 저 마이로 splendida! 혼자서 안전하게 너는 하 authentically 너는 유명한가요? 만체스럽면스러워? 네 네 나의 고통을 하고싶어 이곳은 저의 고통을 하고싶어 이곳은 저의 고통을 하고싶어 나의 고통을 하고싶어 아, 네 그가 왜 이 secret 이 secret lagoon 한국에서 이제 네 국민의힘 하하하하 기억나는 뭐? 뭔가 변화가 된다 네 엄청 기름을 좋아해요 지금 이렇게 먹은거죠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게, 가게 뭐지? 응 제가 이곳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를 쥐고 갔어요 새로운 거에요 너는 어떻게 말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뭐야? 넌? 저랑 같이 먹으러 왔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넌? 다음 편에 또는 점점 더 잘생겼네 그렇군요 그래 무척 강좌 네 오늘 깜짝 놀랍 웃기 엄마가 그냥 고마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영어를 조금만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거의 뭐 뭔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를 영어로 뭔가 표현을 해준다는 거에 있어서 자체로 감사함을 고마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경비행은 액티비티 하면서 친해지는 곳이니까 말을 많이 안 해주세요 그 가는 길에 살짝 말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때 경청 잘하는 사람도 뭔지 알죠 좀 자신감 가지고 그 몇 개의 문장들만 메워가지고 그 상황 상황에서 잘 써먹으면 친구들이 무조건 생길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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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네 네 네 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를 쫓았네 어쩌면 진짜 지득한 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내일 이 기회에 뛰어놀고 찾아보고 노력하는 게 무십게 보일지도 몰라 근데 그렇게 내일을 기대하고 이만 살아가는 게 어쩌면 필요해 어쩌면 필요해 어쩌면 필요해 한두 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어쩌면 그런 게 우리를 구해줄지도 몰라 우리를 지루하고 이 수장한 세상에서 어둡지 동굴을 혼자서 못아주면 왜 켰지 아이폰에 flashlight 여러 명이 모일 때는 겁없어 여러 명이 못해서는 I'm looking for a boy 생각해 보이지 않는 거를 쫓을 때 어쩌면 진짜 지득한 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내일 이 기회에 We're looking for a boy in the cave 보이지 않는 거를 쫓을 때 어쩌면 진짜 지득한 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내일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이 기회에 이 기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